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은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라북도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28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이 56.8%를 차지했습니다. 제1금융권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.7%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제2금융권은 7.2%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체 대출은 금액 중 40%는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. 제1금융권 Shayk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제2금융권